오늘 주제를 트럼프 그리고 동북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외교 안보의 외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 우리 옆에 많은 외교부 장관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퇴임 이후에 가장 왕성하고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대전 후 70년 동안 세계 질서를 해오던 이거 미국이 할 필요 없다. 미국 지금 우리 내 발등이 바쁜데 뭐 전 세계 다른데 일어나는 일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주도 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역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의지가 저하되는 과정에서 트럼프라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은 뭐냐면 고립주의 다른 나라 그걸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보호무역 지금 이제 트럼프의 무역 압력의 주 대상이 중국이지만 일본 한국 독일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무역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해서 또 바로 옆에 있는 카나다 멕시코 이런 걸 해서 보호무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이민주의 영어로는 이런 걸 이제 아이솔레이션이점이라고 그러고 프로텍션이점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네이티비즘이라고 이런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군사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비를 내년에는 5,5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늘리는 걸 포함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대신에 해외 주둔 미군 비용은 다른 나라한테 넘기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앞으로 제가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내일 만난다고 했지만 미중 간에는요 서로가 여러분들 기차 바퀴 큰 휠 있잖아요. 바퀴가 큰 바퀴들은요 가서 바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큰 바퀴는 워낙 무기가 컸기 때문에 슬슬 가서 부딪혀서 둘 다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갈등은 계속되는 이런 게 계속될 겁니다. 무역전쟁도 결국 장기화될 겁니다. 문제는요 협력은 좋은데 갈등이 지속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있는 한국인들 골뱅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 사이에 일본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강력한 보통 국가. 일본은 전후에 늘 이야기하던 게 보통 국가. 자기들은 국력에 맞는 세계 2위, 지금은 3위지만 거기에 맞는 군사력도 못 갖고 외교력도 못 갖고 그런다고 해서 보통 국가가 아니라고도 해왔는데 지금 아베의 꿈은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드는데 그냥 보통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보통 국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력한 보통 국가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또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이게 청산되지 않는 게임이 있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청일전쟁 이후에 남경 학살에 이르기까지 한 번 이렇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 또 중국은 반대로 그 전에 1852년이니까 남경 조약, 아편 전쟁 이전의 청나라 그 이전에 있던 중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맞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미중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중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안에 끼어 있거든요. 지금 이 소년상 문제라든지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한 것은 한국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한국 넘어서 중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기간을 역사책에서 늘렸어요. 중국 자체의 민족주의 공산당에서 당 중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민족주의 성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보통국과 일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모양으로 지금 부산에 소년상 서울을 대사관 앞에 소년상 여기 영상 앞에 소년상 나타나지만 그거는 그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풍겨진 것에서는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행위도 있었지만 또 일본이 거기에 대응해 나오는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가장 지금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북한 어저께 전 세계신문의 일면으로 났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고 미국의 MBC 방송 같은 데는 메인 앵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진을 치고 오산에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 우리 신문사에서 계시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뉴스가 있는 곳이면 지옥이다든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의 도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읽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은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상당히 긴장을 일으키는데 이런 굉장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우리가 선출해야 될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온탕댕탕으로 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 다 바꾸라. 다 바꾸라. 그래서 싹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또 지난 한 8, 9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 지금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음 정부에 다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하면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가 정부에서 했던 거 싹 다 바꾸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답이, 정답은 있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답은 그 양쪽의 극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왜냐? 우리의 아까 제가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대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미국, 중국 설득하고 북한도 같이 태우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국론이 수렴되지 않은 정책을 갖고는 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대통령 5년 다임지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북한도 너희 한 2, 3년 지나면 너 또 한쪽 있으면 정권 바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가 같이 할 수 있어? 언문을 표시하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도 소위 레임닭, 누수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게 무슨 정책이 말이죠. 확 짜고 매운 정책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시고 달콤한 정책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탕냉탕 할 게 아니라 조금 맛은 떨어지더라도 조금 싱겁지만은 조금 이런 양쪽 걸 다 수렴한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정권 5년 다임인데 5년 딱 되면요. 5년마다 신장개업합니다. 신장개업. 그리고 신장개업 하면 꼭 뭐가 나옵니까? 축하화환 들어오잖아요. 축하화환이 보면 정부가 지금 정책입니다. 정책, 무슨 정책, 무슨 정책 해가지고 다 꽂아놨다가 그다음에 정권 끝나고 화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면 화분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 정책이 한 번 심으면 국민들이 좀 싱겁지만은 양쪽을 수립한 정책을 나무로 심고 계속 물을 주고 정권을 이어가면서 물을 주면서 키워야 그 정책을 주도로 해서 우리 문제를 이끌어 나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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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